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도계위의 회의 내용은 물론 위원 구성이나 운영세측, 심의과정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도계위가 밀실에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계위 회의로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 의원은 최근 광주시의 결단을 촉구하며 도시계획위원직도 사임했습니다. 국비는 확보된 반면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각종 도로 신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의 도로 예산 반영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필순 광주시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갖고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14건의 도로 개설 사업 가운데 절반이 시비 부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도로 사업은 스마트형 교통 도시를 목표로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사업성 재검토를 거쳐 추진과 미추진을 다시 분류하는 등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습니다. 경찰의 노조 간부 강경 진압에 굴절차 등 소방 장비가 동원됐다는 MBC 보도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형석 전남도 의원은 전남소방본부 예산은 공공복리와 구조활동에 쓰이라고 전남도 의회가 승인하는 거라며 소방이 경찰과 함께 시위를 탄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공공안녕과 복리를 위해 경찰과 최종협의회 굴절차를 지원했다며 적극적으로 노조원을 진압한 것은 아니고 단순 지원이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난달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 소폭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실업률은 2.3%로 전달에 비해 0.4%포인트, 전남은 1.4%로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취업자 수는 광주가 76만 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4천명 늘었고 전남은 104만 6천명으로 1만 명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는 반면 음식업과 통신, 금융업 등은 감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폭행한 5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 김성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건설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2021년 10월 광주시 동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합의 기회를 위해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한편 사건과 관련해 술자리에 동석했으면서도 폭행을 말리지 않아 감봉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별도의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국의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캄보디아인이 난민지휘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 단독 신본매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한다며 캄보디아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5년에 입국한 이 캄보디아인은 본국 정부에 정치적 자유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해왔는데 본국이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마약 중독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망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